구독하기 눌렀지? 난 좋아요도 눌렀어 신비아파트가 100년이 된 순간에 태어난 도깨비 102살의 도깨비 신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시발 하리 둘이와 함께 과거로 돌아가서 또 다른 도깨비를 만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험이 펼쳐지는 오싹흥 어드벤처입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당연히 친구지 도하리 역을 맡고 있는 성우 김영원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귀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순천도 시켜주는 정의감이 붙이는 친구입니다 22년 전에 하리와 동각은 엄마를 맡는 일입니다 엄마를 만나서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강림아! 조사해서 다행이야 강림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신명원입니다 하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테마사 성현입니다 신비아파트 첫 번째 극장판 TV판에서는 느껴보시지 못했던 신비한 동굴에서 펼쳐지는 어드벤처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시원한 동굴 여행 함께 하시죠 화이팅! 꼭 와서 가죠! 극장에서 만나! 신비아파트! 극장의 도깨비와 피의미래 동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